슈픍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빽인거야? 저 두 개 더 와야 한대요 어디서 바꾸지? 일단 뭐부터 해보지 이거? 뭐가 재밌어요? 풍부가 되게 많아 가위바위보 룰렛 꼼짝 야아 룰렛? 룰렛은 인정이지 알프! 가위 가위바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퐁! 황의 공개 필요없나? 헉? 이거 이상한데요? 돈 맞고 너무 찾아간다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가위바위보 좀 해볼까? 더? 가위바위보는 하지 않을게 좋겠어. 가위, 바위, 냄새나는데 이거. 바위! 아니아니아니. 이거 채린을 공개할 수 있어요. 어? 가위, 바위. 이상하게 되어 있고? 채린님 그거 지우아. 영어를 진짜 어거지로 가던데요? 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 어? 홀! 홀! 어? 앗! 이건가? 이건가? 이거 50대50? 네, 홀짝이 괜찮네 이거. 이거이거 답은 홀짝입니다 이거. 홀짝이 괜찮네 이거. 아, 홀짝이 괜찮네 이거. 홀짝이는 홀짝. 아니, 제가 먼저 서있었는데 돈 주신건가요? 짝! 아니, 제. 50분이잖아요. 그 적은 돈도 아니고. 아, 오셨네 오셨네.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거지! 이게 홀짝이 홀짝! 아니, 홀짝만 주시면 안돼요? 어허아! 풀 베팅 가야지! 일단 도 봐요. 그럼 제가 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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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짝! 야, 홀짝은 낫겠다. 홀짝, 홀짝은 낫겠다. 홀짝 홀짝, 홀짝! 짝!! 다 홀짝 기계 붙어있어. 어허허허헣! 짝! 아 너무 강하게 걸었다 아 너무 강하게 걸었다 쥐님은요? 저 지금 올인해가지고 겨우 다 찾았어요 어 여기서요? 이거 잘되요 이거 1번 기계 1번 기계 이거 해보세요 한번 요게 좋은거 같은데 여기에 5개 걸고 코리아 되죠? 아 슬롯머신이요? 이거죠 이거죠 1번 이거에요 1번 1번 이거 괜찮아요. 누가 코인을 넣으면 스틸할 수 있는 아 이거다 나이스 이거다 이거에요 네 이게 잘되더라고 대박 5개 더 해 아 이거 안되네 이건 짝이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돈 넌는데 이거 누가하고 홀이다 나이스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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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어 고맙습니다 쳐서가지고 땄습니다 오 저도 땄어요 와 이거 뭐야 홀짝 와 대박 누가 쳤지 한 번 더 쳐주세요 와 나이스 또 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쳐주세요 와 개 야 뭐야 개가 뭐야 여기 주작 찬다 여기 일단 나 얼마 가져왔지 나 얼마 안전 냈죠 룰렛 한 번 그러면은 이 정도면 좀 괜찮네 수익 좀 받네 다른 것도 좀 돌려볼까 가위바위보 한 번 해봐 이게 좀 가위바위보가 다섯배 저 인생 걸게요 다섯배 와 이거는 완전 그거구나 이거 진짜 두 배만 떠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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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배 알겠어 안되겠다 물iling 혜요님 돈 좀 잃었어요? 000 kitten 얼마에 잃었는데요? deben집간에 잃어버렸어요 얼마에 잃었어요 얼마 코인 15개 2초만에 잃었습니다 15개 저도 23개 다 꼴았네요 아 23개? 전 벌써 50개 깠고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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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넣었어요 두개 재물이었다 다섯배 다섯배 빵은 안나올거야 빵은 안나올거야 오 다섯배? 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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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배? 이거는 안되겠다 두배? 두배? 멈춰 아니 앗 룰렛 지금 1 0 아니고 다른거 뜨신 분 있나요? 없죠 저도 0이랑 1만 떴어요 그쵸 뷔님 스탑 스탑 해주세요 스탑 스탑 룰렛 3에서 그렇지 나이스 세배 어어? 아 운 다 빨렸네 딴거 딴거 해야겠다 살짝 도착해야겠다 살짝 다들 잘 따고 계신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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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 아니에요 돈 다들 땄어요 지금? 예 다 땄어요 지금 아 저 지금 두배 아 저 두배 벌었어요 지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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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아냐 빨리 빨리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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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코인 박아? 응? 하하 이거 갑시다 자 20코인 간다 이 정도는 해야 나와 번전 뽑을 수 있어 이 정도 해야 아 아이고 아까워라 에메랄드? 아이씨 아이고 가깝네 에메랄드가 이게 이게 눈치 없이 가끔 한 번씩 나온다니까요 여덟 번 나왔습니다 가자 이제 한 번은 떠야지 아우 아유 이게 이게 쉐리님은 엄청 따가셨는데 아니 앞에서 이건 쉐리님은 저희가 좀 당황했어요 너무 따가셔가지고 근데 저기 좀 안된다 싶으시면 네 저희는 좀 도박 잘되는 사람들 한 대씩 툭툭 치고 와요 운을 뺏어오는 느낌이라고 그게 가자 좋아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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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짱 1.5그만데 아이고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떠야지 가자 치킨 있어요 왜 이렇게 샷건 소리가 들려 총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 더블 배럴 소리가 나네 하나만 팔까? 콜만 팔까요? 오 점점 쌓여 쌓여 오 뭐야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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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심상치 않은 느낌인데 아하하하 아아 죄송해요 아 진님 죄송해요 왜 그러시죠? 아니 저도 모르게 그 아니 콜 먹힐까봐 아하하 괜찮습니다 이해하죠 예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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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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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오케이 오 쌓여 쌓여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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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홀 가자 가자 오오오오오오오 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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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오케이 바로 맞춰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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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스태트 끝났어요 얼마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얼마지 12금? 나 얼마 들고 왔죠? 6금 들고 왔었어? 어우 두배 벌은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놔두고 그러면은 요걸로만 어? 8골드로 어 이거 8코인으로만 굴려도 되는거잖아 그렇죠 짝! 오케이 좋아요 일단 짝이 거의 뭐 70% 확률로 맞는거 같애 짝만 눌러도 개이득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홀 눌러주고 오 오셨다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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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개꿀 아 오늘 돈 많이 벌어 가요 아 이거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렇지 불려 가야지